진 좌수 이야기 옛날 옛날에 제주도에 진 국태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총기가 넘쳐 훈장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지요. 크고 우렁찬 국태의 천자문 읽는 소리에 훈장님은 항상 해묻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태는 지각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살이 점점 빠지더니 아픈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훈장님은 국태를 불러 물었습니다. 국태야 집에 뭔 일이 있냐? 아니에요. 지각이 작고 아픈 사람 마냥 힘이 없어 보이는구나. 저... 감추지 말고 말해보아라. 사실은 서당에 올 때 시내가에 어떤 고운 처녀가 나타났어요. 저를 못 가게 붙잡았어요. 뿌리채고 가려고 하는데 구슬을 제 입에 물려주었어요.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놀게 되었어요. 국태의 말을 들은 훈장님은 그 처녀가 여우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우를 물리칠 방법을 조심스럽게 일러주었습니다. 국태야, 내 말을 명심해 들어야 한다. 그 처녀가 구슬을 가지고 장난치거든 꿀꺽 삼켜버려라. 그리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을 한번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거라. 며칠 후 국태가 시내가를 지나는데 그 처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국태는 가슴이 벌렁벌렁 마구 뛰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처녀에게 다가갔지요. 처녀는 갖고 놀던 구슬을 국태에게 물리는 순간 국태는 구슬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제주를 세 번 넘더니 여우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치켜뜨며 국태에게 덤벼들 듯 말했습니다. 내 구슬 내놔. 국태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훈장님의 당부를 잊고 소리치며 도망갔어요. 그 바람의 국태는 하늘과 땅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게 되었답니다. 훈장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을 보면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신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알게 되고 땅을 보면 땅의 이치를 알아 풍수지리에 능통해질 것인데 그래도 사람을 봤으니 사람의 마음을 꽤 들어볼 수 있어 그 아픈 곳을 치료하는 훌륭한 의원이 될 걸세. 국태는 훈장님의 말을 잘 새겨 듣고 열심히 공부하여 유명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좌수라는 벼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진 좌수가 어떻게 사람들을 치료했는지 마을의 아이를 어렵게 낳으려다 죽어가는 여인이 있었대요. 진 좌수는 침을 놓아주어 임산부를 살렸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어느 무더운 여름날 다 죽어가는 임산부가 진 좌수를 찾아왔지요. 함께 온 가족들도 사정하며 애원했습니다. 진 좌수는 눈을 감고 맥을 한 번 짚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기둥 씻은 물을 먹도록 합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가족들은 임산부에게 문기둥 씻은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기운을 차리더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낳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진 좌수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진 좌수는 훗날 임금님의 병을 고쳐 더 큰 벼슬을 얻었답니다. 임금님은 진 좌수에게 많은 돈과 집을 주었지만 자만하지 않고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명의로써 여생을 살았답니다. 힘 자랑하다가 망신당한 사람 옛날에 아주 힘이 센 장사가 살았습니다. 이 장사는 얼마나 힘이 센지 집채만한 바위도 한 번 영차하면 번쩍 들어 올리고 아름드리 나무도 한 번 얕하면 쑥쑥 뽑았습니다. 그러니 마을에서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었지요. 그 마을뿐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마을에도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장사가 제 힘만 믿고 아무되고 다니면서 뭐든지 제 마음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슬슬 피해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장사는 아예 마을을 떠나서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힘 자랑을 했습니다.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힘 자랑을 했는데 아무도 이 장사를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을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힘께나 쓴다는 장사는 다 만나서 힘 겨루기를 해봤지만 번번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으뜸가는 장사가 된 거지요. 이제 뭐 더 힘 겨루기 할 때가 없으니까 이 장사가 힘 자랑도 그만두고 털레털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앞산 고개마루에 있는 너럭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지요. 그렇게 쉬다 보니까 등이 따끔따끔 했습니다. 뭐가 일어나 하고 저고리를 벗어서 서풀 헤치고 들여다보니 글쎄 저고리 안에 조그만 이 한 마리가 벌벌 기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네 이놈 잘 만났다. 조선팔도에서 으뜸가는 장사를 몰라보고 감히 나를 물어? 장사는 이를 잡아서 바위 위에 올려놓고 이놈을 어떻게 죽이나 하고 생각하다가 옆에 있는 큰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로 이를 힘껏 내리쳤지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가 죽지 않고 돌 부스러기 속에서 벌벌 기어 나오는 겁니다. 돌멩이라고 하는 것이 울퉁불퉁해서 바위에 힘껏 내리쳐도 그 사이에 틈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이가 맞아서 죽을 리가 있나요? 엥? 이것이 안 죽었어? 장사는 분통이니 터져서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큰 바위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집어들고 이가 기어 다니는 바위 위에서 힘껏 내리쳤지요. 그러니까 바위덩이가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제는 죽었겠지. 하고 바위 부스러기를 해치고 들여다보니 이가 아직도 죽지 않고 바위 부스러기 틈에서 벌벌 기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바위덩이는 돌멩이보다 더 크고 울퉁불퉁하니 그럴 수밖에요. 이게 뭐야 이놈이 아직도 안 죽었네. 장사는 그만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이번에는 옆에 박혀있는 집채만한 바위를 통째로 뽑아 올렸습니다. 힘껏 들어 올려서 젖먹은 힘까지 다하네요. 바위를 매다 꽂았지요. 그러자 그 커다란 바위가 너럭바위 위에 내리꽂히면서 갈라지고 부서지니 천둥같은 소리에 온산이 쩌렁쩌렁 울었습니다. 이래도 안 죽었겠어? 하면서 바위 부서진 것을 드러내고 살펴보니 이 이가 아직도 거기에 벌벌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바위가 크면 클수록 틈도 많을 테니 조그만 이가 죽기가 더 어렵지요. 장사는 분이 오르다 못해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내 조선팔도를 돌아다니며 힘겨루기를 해서 짓일이 없는데 요렇게 조그만 이를 못 당하다니 이놈의 이가 나보다 힘이 세단 말인가? 이라고 있는데 웬 농사꾼이 지게를 지고 고개를 오르다가 그 꼴을 보고 수작을 걸어왔습니다. 개선 뭘 하시오? 보면 모르시오. 이를 죽이려고 이러지요. 아니 그 조그만 이를 죽이려고 그 큰 바위를 썼단 말이오? 모르는 말씀 마시오. 이놈의 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저 큰 바위가 가루가 나도록 내리쳐도 죽지를 안소. 농사꾼은 그 말을 듣고 허허 웃더니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려 내가 하는 걸 잘 보시오. 하고는 이를 찾아내어 손톱으로 슬쩍 눌러 죽이는 겁니다. 그래 놓고 허허 웃으며 고개를 넘어가 버렸어요. 힘센 장사는 그걸 보고 그만 두 눈이 사발만해져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야 저렇게 힘센 사람도 있구나. 내가 집채만한 바위로도 못 죽인 것을 손톱 하나로 슬쩍 눌러 죽이다니. 저런 사람도 농사를 짓고 사는데 내 꼴이 이게 뭐람. 하더니 그 길로 마을에 내려가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살았대요. 산호 꽃의 효능 옛날 아주 먼 옛날 제주 모슬이란 마을에 한 해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슬에는 마마라는 천연두가 유행했는데 누구나 마마를 거쳐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 해녀만은 마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녀는 금로포에 갔다가 커다란 바다거북인 대모가 바닷가 웅덩이에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딱 딱 하게도 밀몰에 올라왔다가 물이 빠지자 나가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해녀는 생각했어요. 해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모를 잡아 바다에 놓아주었습니다. 가여워라 자 어서 바닷속 내 집으로 가거라 그제야 대모는 기쁜듯이 천천히 헤엄쳐 가더니 잠시 뒤를 돌았어요. 대모는 마치 절을 하듯이 머리를 끄덕여 감사의 인사를 하더니 다시 유유히 물속으로 사라졌답니다. 해녀는 신비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뒤였습니다. 해녀는 전복을 따기 위해 용머리 아래 바다에 들어갔어요. 해녀들에게 전복은 가장 큰 수확이었거든요. 해녀는 큰 전복을 찾아서 물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갔을까요? 저기 앞에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뭘까? 호기심이 생긴 해녀는 전복을 캐는 것도 잊은 채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처음 보는 기이한 산호정원과 온갖 물고기들이 논의는 광경이 휘황찬란하게 눈앞에 펼쳐졌답니다. 해녀는 이리저리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렸지요. 더욱 안으로 들어가자 온통 조개로 장식해서 반질반질하고 윤이 나는 커다란 궁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해녀는 놀랍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산호장식으로 머리를 올린 기품 기품 있는 부인이 안에서 나오더니 꾸벅 절을 하고 말했답니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제 자식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기 잃을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부인이 어찌나 반갑게 맞이 하던지 해녀는 덩달아 기분이 좋아질 정도였어요. 부인을 따라 궁궐 안으로 들어가니 어찌나 의리의리 하던지 해녀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부인은 해녀를 데려가 진귀하고 향긋한 음식들을 대접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돌아서려니 부인이 해녀의 손을 잡고 뒤뜰로 가서 나무에 있는 꽃을 한 송이 꺾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꽃을 가지고 있으면 마마는 변할 수 있답니다. 해녀는 꽃을 얻고 감사의 인사를 하며 부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바다 위로 헤엄쳐서 물 밖에 나와보니 그건 보통 꽃이 아니라 예쁜 산호 꽃 이었습니다. 해녀는 그 꽃을 아주 소중히 간직 했어요. 덕분에 해녀는 나이를 먹고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마마를 앓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거친 섬이 된 제주 섬 남의 남의 용궁의 아들 삼형제가 남의 용왕국의 국법을 어긴 죄로 제주 섬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제주 섬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도 제대로 주지 못했어요. 아무리 잘못은 저질렀지만 제주 섬으로 귀양보낸 아들들을 생각하니 용왕님의 마음도 편안할 리가 없었습니다. 용왕님은 그래서 심부름꾼 거북을 조용히 불렀지요. 거북아 지금 당장 제주 섬에 올라가서 귀양보낸 내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거북사자가 제주 섬으로 가보니 용왕의 아들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주 섬 사람들도 목구멍에 풀칠하기가 어려워서 귀양사리 귀양사리하는 용왕의 아들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입다 남은 옷 한 벌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북사자는 용궁으로 돌아가 용왕에게 사실대로 알렸어요. 용왕님, 아무리 귀양간 죄인이지만 왕자님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옵니다. 이제 그만 죄를 사하여 용궁으로 오도록 조처를 하옵소서. 지금 당장 귀양을 불어버리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결과이지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니 어쩔 수 없구나. 먼저 아들 삼형제가 신세를 진 사람이 있거든 단단히 은혜를 갚아두고 오는 게 우리 용왕국의 도리이니 그것부터 알아보고 오너라. 거북사자는 제주섬으로 와서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겨우 박씨 성을 가진 한 사람만 먹다 남은 맛뿌리 한 사발을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박씨 말고는 귀양살이 온 용왕의 아들들에게 제대로 대접해준 사람이라고는 없었던 겁니다. 거북사자는 다시 남의 용궁으로 들어가 용왕을 만나 사실대로 일렀습니다. 용왕은 기분이 매우 언짢아서 말했어요. 그거 참 괘씸하구나. 당장 제주 땅을 모조리 돌박과 가시덤불로 만들어버려야겠다. 며칠 동안만이라도 물로 잠겨버리게 하라. 맛뿌리 한 사발을 줬던 박씨는 어떻게 할까요? 그 제주섬을 물로 잠기게 만든 동안만 산 꼭대기로 잠시 도망가 있도록 알려주어라. 거북사자는 제주섬의 박씨에게 귀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 매오른 봉에 올라가서 앉아 있으시오. 하지만 박씨는 거북사자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왜 내가 아침일지 그 산으로 올라가서 부처님처럼 앉아있는단 말이오? 거북사자는 어쩔 수 없이 요술을 부려 박씨를 매로 환생시켰습니다. 나중에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킬 속셈이었어요. 매로 환생한 박씨에게 거북사자는 말했습니다. 지금의 매오름으로 가서 삼일만 고기가 보이더라도 쪼아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세상을 만날 것이네. 거북사자는 바로 그날 아침 남의 용궁에서 귀양혼 아들 셋을 데리고 남의 용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바닷물 속으로 풍덩 빠지는 순간 당장 바닷물을 불려 제주섬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북사자가 말을 마치고 바다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매로 환생한 박씨는 매오름에 앉아서 바로 앞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 고기를 잡아먹는 날이면 용궁에서 벌이 내려질 것은 뻔한 일이었지요. 안되겠다. 돌로 만들어야지. 거북사자는 당황해서 매로 환생한 박씨가 고개를 앞으로 쭉 내민 순간 요수를 부려 바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 표선미 매오름 꼭대기에는 매가 바다를 향하여 고개를 앞으로 쭉 내민 듯한 모습에 바위가 서있답니다. 게다가 그때 용궁에서 요수를 부려 한동안 제주섬을 온통 바닷물로 잠겨버리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주섬은 가시덤불과 돌밭으로 가득한 거친 땅으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직접 하는 일 옛날에 아주 말이 많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이들이 끼는 자리면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할 틈을 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들만 끼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꼭 남의 말을 하게 되고 남의 말을 하다 보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또 품아시를 할 때도 일하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친구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은 산신령에게 물어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고개를 넘고 또 고개를 넘어 말 많은 세 사람은 산신령을 찾아갔지요. 산신령은 세 사람에게 생전 처음 보는 황금 열매를 하나씩 주면서 이것을 물고 지내면 재물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열매를 다시 가져오라고 했어요. 다른 말은 없이 말입니다. 세 사람은 그 열매를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밥 먹을 때만 옆에 잠깐 빼놓고는 하루 종일 입에 물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남이 무슨 말을 해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해야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손짓 발짓으로 해야 하니 말입니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열매를 뱉어서 주머니 속에 넣어놓았습니다. 입에 물고 있으나 주머니에 넣고 있으나 마찬가지야 1년 후에 갖다주기만 하면 되지 뭐. 입에서 열매를 뱉어낸 두 사람은 다시 전처럼 말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여전히 열매를 입에 물고 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얘야 새순물 떠놓아라 시켰는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직접 나가서 새순물을 떠서 했어요. 식구들이 보니 달라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외양간 치워라 아파트 김을 메라 눈물 보아라 하며 입으로만 한몫 보던 사람이 말없이 나가서는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이웃집 사랑방에 마실을 갔다가 첫 달기 울 때야 돌아오더니 마실 가는 대신 초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삽을 들고 논으로 나갔습니다. 동네에 큰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잘도 빠지더니 이제는 말을 할 수 없으니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산신령을 만나러 가더니 벙어리가 되어 왔다며 안 됐어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전보다 더 좋아하게 됐답니다. 어느덧 산신령과 약속한 일년이 다 됐어요. 두 사람은 주머니에 넣어놓은 열매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글쎄 열매가 까맣게 썩어있는 겁니다. 입에 물고 있던 열매는 멀쩡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 물고 있던 사람만 산신령에게 열매를 돌려주었답니다. 그 후 끝까지 열매를 물고 있던 사람은 친구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이 모아졌대요. 열매를 물고 있을 남의 말을 안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나온 이야기 옛날 옛날에 옛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누가 이야기만 하면 무릎으로 슬금슬금 기어가 턱을 바치고 안고 이야기가 끝날라 치면 자꾸 더 해달라고 졸랐어요. 이 좋은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지. 모아야지. 많이 모아야지. 그러면서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에 이야기를 담고는 얼른 꼭꼭 아무려 놓았답니다. 이야기는 모이고 모여서 큰 자루에 가득 찼어요. 자루는 처마 밑에 대롱 대롱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 아이가 다 자라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장가 가기 전날 온 집안이 떠들썩 했지요. 자루 속에 갇혀있는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우리를 자루 속에 가둬놓고 장가를 가다니 이런 고약한 놈을 가만둘 수 없지. 가만두지 않으면 우리 그놈을 죽이자. 어떻게 힘을 합해서 죽이는 거지. 좋아. 난 독이 든 샘물이 되어야지. 지나가다가 날 마시고 죽게 말이야. 난 모난 돌멩이가 될 거야. 그랬다가 그놈이 탄 말이 마당으로 들어서면 말발굽을 찔러서 말에서 거꾸로 떨어지게 할 거야. 난 뱀이 되어야겠어. 뱀이 되어 풀숲에 숨어 있다가 그놈이 밤중에 뒷간 갈 때 발 뒤꿈치를 물어버려야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이 말을 지나가던 이 집 머슴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도련님을 죽이겠다고 안되겠다 내일은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도련님을 모시고 가야지 머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도련님을 모시고 가겠다고 했지요. 어른들은 아무래도 미덥지가 않았습니다. 정령 내가 모시고 갈 수 있겠느냐 염려 마십시오. 제가 잘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머슴은 신랑이 탄 말곱비를 잡게 됐습니다. 가는데 날은 덥지요. 목은 마르지요. 그래서 신랑은 얘야 여기서 좀 쉬었다 가가자 했습니다. 머슴은 못 봤지만 말 위에 앉은 신랑은 맑은 샘물을 본 겁니다. 신랑이 말에서 내려 샘물로 가니까 머슴이 불이 났게 따라붙었어요. 신랑이 물을 마시려고 조롱박을 막 입에 대는 순간 머슴이 신랑의 팔을 탁 쳤습니다. 그 바람에 조롱박이 떨어져 산산 조각이 났어요. 신랑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물을 먹는데 왜 팔을 치느냐 도련님 팔에 벌이 앉아서 그랬 습지요. 이러니 어쩌나요 목이 말라도 그냥 가는 수밖에요. 다 저녁에 신랑과 머슴은 색시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머슴이 두리뚜리 살펴보니 아닌 게 아니라 대문 안쪽에 뾰족하게 모난 돌멩이가 오독하니 놓여있는 겁니다. 머슴은 얼른 달려가 돌멩이를 멀리멀리 차버렸어요. 이래서 두번째 죽을 고비도 잘 넘겼답니다. 이제 한밤중이 되어 신랑은 신방으로 들어가고 머슴은 신방 대똘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자다가 똥이 마려운지 신발을 끌며 뒷간으로 갔어요. 머슴은 신발 끄는 소리에 놀라 깨어서 신랑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아 뒷간까지 따라오려느냐 도련님 조금 이따 가시지요. 제가 먼저 가야겠습니다. 머슴은 불을 들고 조심조심 뒷간으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뒷간 옆 풀숲에 팔뚝만한 뱀이 또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머슴은 얼른 가지고 간 자배기로 뱀을 푹 씌워 놓았답니다. 머슴 덕분에 신랑은 세 번째 죽을 꼬비까지 잘 넘겼지요. 다음날 사람들이 몰려가 자배기로 씌워 놓은 뱀을 잡았답니다. 색시를 데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신랑과 머슴은 자루 속에 꽁꽁 묶여있던 이야기를 모두 풀어주었대요. 머슴이 그동안 있었던 이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신랑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듣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퍼지게 된 거랍니다. 쌀밥과 보리밥 옛날 어느 마을에 머슴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 영감이 얼마나 인색한지 일만 죽도록 시키고 밥도 제대로 안 줬어요. 머슴 일이라는 게 얼마나 고된가요? 그럼 고된 일을 하려면 밥이라도 실컷 먹어야 기운이 나서 일을 할 텐데 끼니마다 밥이라고 준다는 게 살살 담아서 반사발식 이었습니다. 그것도 흰쌀밥이면 누가 뭐래나요? 날마다 순 꽁당 보리밥만 주는 겁니다. 1년 가야 쌀밥 구경 한 번 못해봤지요. 곶간에는 쌀 가마니를 그릇 쌓아놓고서 그랬습니다. 주인 영감도 저 하는 일이 경우에 없는 일이라는 걸 아는지 한 번은 머슴이 가을거지를 하느라 논에서 별을 베고 있는데 올해는 별가 잘 익었으니 이 별을 거두어서 잔해살밥 한 번 푸짐하게 먹게 해 줌세 하고 다짐 반 생색 반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머슴은 그 말을 듣고도 좋아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죠. 이러는 겁니다. 주인 영감은 그만 머슥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벼를 다 거두어 말려서 이제 마당질을 하게 되었어요. 머슴이 마당에서 벼 이삭을 훑고 있는데 주인 영감이 또 와서 생색을 냈습니다. 이제 이 벼를 다 덜어서 찌우면 자네한테 쌀밥 한 그릇 소복하게 퍼 담아주지. 그래도 머슴은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죠. 주인 영감이 새그머니 부하가 나서 아 이 사람아 쌀밥을 먹게 해준다는데 두고보긴 뭘 두고 봐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건가 하고 따졌습니다. 그래도 머슴은 글쎄 두고 봐야 한다니까요 하고 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어요. 벼를 다 떨어서 방아를 짓게 되었습니다. 머슴이 방앗간으로 벼 주인 영감이 지나가다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별을 찌우면 다 쌀이 될 터이니 자네 쌀밥 먹을 날도 얼마 안 남았네 그려. 이번에도 머슴은 글쎄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지요 하는 겁니다. 주인 영감이 벌어 역정을 냈어요. 별 싱거운 놈 다 보겠군 남의 말을 못 믿고 밤낮 두고 봐야 한다니 무슨 놈의 심보가 그래 하고 지팡이로 땅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직 내 입으로 쌀밥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어요. 방앗간에서 벼를 다 찍고 와서 곶간에 그득하니 쌓아놓게 됐습니다. 주인 영감은 머슴한테 고운 쌀밥을 지어주기가 영 내키지 않았지만 제 입으로 큰 소리를 세 번이나 쳐놓았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부엉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러서 쌀밥을 한 사발 수북이 퍼 담아가지고 상에 차려서 머슴에게 갖다 주었지요. 이제는 정말로 머슴이 쌀밥을 먹게 됐을까요? 머슴이 상을 받아 놓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 영감이 어슬렁 어슬렁 나타났습니다. 이제 내 말을 믿겠나? 그런데 이 머슴은 밥숟갈을 뜨려다 말고 한다는 소리가 글쎄요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지요 이러는 겁니다. 주인 영감이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습니다. 뭐가 어째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밥상을 눈앞에 받아 놓고도 두고 봐야 한다고? 주인 영감이 분을 못 이겨 밥상을 걷어차버렸어요. 그 바람에 밥상이 엎어지면서 쌀밥이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머슴은 끝내 쌀밥을 못 먹게 되었어요. 머슴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그럽디까? 두고 봐야 안다지 않습니까? 다 된 밥도 먹어야 먹은 것이지 먹기 전까지 두고 봐야 하는 법입니다. 주인 영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생색도 안 내고 쌀밥을 아주 잘 주었답니다. 반쪽이 이야기 옛날 옛날 깊은 산골에 어떤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김을 매다가도 우리는 언제나 아이를 낳으나 밥을 짓다가도 나무를 하다가도 우리는 언제나 아이를 낳으나 하고 자나깨나 아이 낳을 생각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왔어요. 아내는 스님에게 쌀을 한둘 빡 퍼주고는 스님 아이를 낳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주머니에서 곶감 세 개를 꺼내주면서 이 곶감을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요. 그렇지만 꼭 혼자 다 먹어야 해요. 하는 겁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서 곶감을 야금야금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나머지 한 개를 마저 먹으려 하는데 남편이 들어와서는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욕심쟁이 마누라야 맛있는 곶감을 혼자 다 먹으려고 남편은 곶감을 빼앗아 반으로 자르더니 반쪽은 아내에게 주고 반쪽은 자기가 먹어버렸어요. 곶감을 먹고 나서 아내는 아들을 영겁 후 셋이나 낳았습니다. 마지는 잘생기고 늠름 했어요. 둘째는 튼튼하고도 똑똑했지요. 그런데 셋째는 어찌 된 일인지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눈도 하나 귀도 하나 몸통도 반쪽 머리도 반쪽 모두 반쪽뿐인 반쪽이었습니다. 반쪽뿐인 반쪽이지만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 형들과 함께 과거를 보러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못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너 같은 반쪽이가 과거는 봐서 뭐해 같이 다니면 창피하니까 집이나 지키고 있어. 형들은 반쪽이를 떼어놓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못 쫓아갈 줄 알고 반쪽이는 바람보다 빠른 걸음으로 형들을 쫓아갔어요. 이 녀석아 집이나 지키고 있으라니까 왜 따라왔어. 나도 형들처럼 과거 보려고 따라왔지. 이 녀석 정말 혼 좀 나야겠어. 형들은 반쪽이를 커다란 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못 쫓아갈 줄 알고 이까진 나무쯤이야. 반쪽이가 끙하고 힘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밑둥이 우지끔 부러졌습니다. 반쪽이는 영차영차 나무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니가 반쪽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를 어디에 쓰려고 지고 왔니. 그랬더니 반쪽이는 형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떡 만들어줄 떡방으로 쓰려고요. 했답니다. 반쪽이는 나무를 내려놓고 쏜살같이 달려가 형들을 따라잡았어요. 이 녀석이 따라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나도 형들처럼 과거 보려고 따라왔어. 형들은 반쪽이를 커다란 바위에 묶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못 쫓아갈 줄 알고 이까진 바위쯤이야. 반쪽이는 끙끙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흔들흔들하고 나무가 비틀비틀 하더니 큰 바위가 번쩍 들렸어요. 반쪽이는 낑낑 바위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반쪽이에게 물었지요. 그렇게 큰 바위를 어디에 쓰려고 지고 왔니. 그랬더니 반쪽이는 형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떡 만들어줄 떡판으로 쓰려고요. 했답니다. 반쪽이는 바위를 내려놓고 폭풍보다 빠르게 달려 형들을 따라잡았어요. 사람들이 고개 밑에 바글바글 모여 있었습니다. 반쪽이가 형들에게 물었지요. 왜 안가고 여기 모여 있어? 저 고개 위에 호랑이가 득식을 득식을 해서 백사람이 모여야만 넘을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딱 한 사람이 모자라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왔으니까 꼭 백사람이 되었네. 너 같은 반쪽이가 어떻게 한 사람이야 반사람이지. 안 넘어가겠다면 나 혼자서라도 넘어갈래. 호랑이가 득식을 거리는 고개를 반쪽이 혼자 넘어간다는데 형들은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반쪽이는 성큼성큼 고갯길을 올라갔어요. 고갯마루에 오르니까 숲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와 반쪽이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반쪽이는 한 손으로 호랑이 귀를 움켜쥐고는 한발로 배를 툭 걷어찼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찍소리도 못하고 벌렁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호랑이가 여기저기서 마구 튀어나왔습니다. 반쪽이는 귀를 잡고 발로 배를 툭툭 걷어차서 호랑이를 모조리 잡았지요. 호랑이 가죽을 팔아서 어머니 새옷도 지어드리고 만난 것도 해드려야지. 반쪽이는 호랑이 가죽을 벗겨 짊어지고 도로 고개를 내려왔습니다. 호랑이가 무서워 고개를 못 넘던 사람들은 반쪽이 덕분에 고개를 잘도 넘어갔지요. 형들도 반쪽이 덕분에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반쪽이가 호랑이 가죽을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왔더니 어머니는 우리 아들 창하다 창해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옆집 부자 영감은 호랑이 가죽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쪽이를 불러 내기를 걸었지요. 내 딸을 몰래 업어다가 자네 색시로 삼게 그렇지만 내 딸을 업어가지 못하면 호랑이 가죽을 모두 내놓아야 하네. 그런 내기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반쪽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반쪽이는 영감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온 식구가 딸을 지키느라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있을 텐데 어떻게 가겠어요? 이태날 밤에도 반쪽이는 영감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온 식구가 반쪽이가 오나 안 오나 밤새도록 귀를 쫑긋거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태날 밤이 되자 반쪽이는 영감 집으로 갔어요. 이틀이나 잠을 못 자 온 식구가 쿨쿨 고라 떨어졌거든요. 대문을 벌컥 열고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서는 일부러 어허 헛기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반쪽이가 온 것을 몰랐어요. 반쪽이는 대문을 지키는 하인들 상투를 서로 꽁꽁 묶어놓고 아들 소매에는 자갈을 집어넣고 마님 입에는 피리를 물려놓았습니다. 영감 수염에는 불 잘 붙는 유황을 발라놓았지요. 그리고 딸이 딸이 자는 방문을 열고 벼룩과 빈대를 한움큼 뿌렸습니다. 문을 닫고 조금 기다리니까 딸이 펄쩍펄쩍 뛰면서 문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반쪽이는 얼른 딸을 들쳐 엎고 소리 쳤습니다. 반쪽이가 이 집 딸 업어 갑니다. 그 소리에 놀라 집안 사람들이 모두 깨어났지요. 아들이 불을 켜려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성냥불이 영감수염에 옮겨붙었어요. 불 잘 붙는 유황을 발라놓았으니 너무나 잘 탔습니다. 아들이 불을 끄려고 영감수염에 소매를 휘두르자 자갈든 소매를 수염에 대고 휘둘렀으니 영감의 이빨이 다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님은 허둥거리면서 피리를 불고 하인들은 내상 투나라 하며 뱅뱅뱅을 돌았지요. 반쪽이는 그 꼴을 보고 배꼽이 빠져라고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반쪽이는 좋은 날을 골라잡아 장가를 들었대요. 그 뒤로 아들딸 낳고 왁자지껄하게 잘 살았답니다. 도깨비와 단냥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뱅이 샌님이 살았습니다.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장사할 미천도 없어서 그날 그날 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한 번은 품삭스를 아끼고 아껴 단냥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단냥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샌님은 단냥을 만지작거리면서 굵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누가 샌님 돈이 없어 그러는데 단냥만 구워주시오 하더래요. 샌님은 얼른 단냥을 뒷짐에 감추고 나같은 가난뱅이한테 무슨 돈이 있나? 하고는 시체미를 뚝 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대뜸 아픔 팔아 모은 돈 단냥 있잖아요. 이러는 겁니다. 돈이 있는 줄 알고 온 사람을 야박하게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샌님은 문을 바꼬미 열고 예소 가져다 쓰고 빨리 갚기나 하시오 하면서 단냥을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일 갚아줄 테니 걱정 마시오 하더니 휙 가버리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생각해보니 돈 꿔준 사람 얼굴을 제대로 안 봐두었지 뭐예요? 언뜻 보긴 보았어도 어둑어둑한 저녁대라서 누구인지 못 알아본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꼼짝없이 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쩔 도리가 있나요? 한 동네 사람이니 갚을 테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태날 저녁대가 되니까 문 밖에서 누가 샌님 어제 꺼간 단량이요 하는 겁니다. 누군지 몰라도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돈 단량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고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도 꿔준 단량을 받았으니 됐지 뭐. 이 단량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이튿날 저녁에 샌님은 때일 뻔한 단량을 조물락 거리면서 어디에 쓸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누가 샌님 어제 꺼간 단량 받으시오 하는 겁니다. 샌님이 얼른 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돈 단량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어요. 거참 누군지 몰라도 정신없는 사람이 구만 어제 갚고 왜 또 갚지. 샌님은 단량을 돌려주려고 문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벌써 어디로 가버리고 없었어요. 이 열량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이튿날 저녁에 샌님은 또 열량을 조물락 거리면서 어디에 쓸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누가 샌님 어제 꺼간 단량이요 하는 겁니다. 샌님이 얼른 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돈 단량이 또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어요. 거참 누군지 몰라도 얼빠진 사람이 구만 두 번이나 갚고 왜 또 갚지. 샌님은 열량을 돌려주려고 살인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벌써 어디로 가버리고 온데간데 없더래요. 그 뒤로 날마다 저녁대만 내면 샌님 어제 꺼간 단량 받으시오 하고는 단량을 마당에 던져놓고 가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루는 샌님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누가 들어오기에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웬 고래장슨 같이 커다란 사람이 샌님 어제 꺼간 단량이요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살펴보니 한 동네 사람도 아니고 이웃 동네 사람도 아니더래요. 글쎄 그게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 였습니다. 여보시오 꺼간 돈 갚은지가 언젠데 또 갚는 거요? 갚기는 언제 갚았다고 그러시나 어쩌녁에 단량 꼬가고 가서 지금 처음 왔는데 그거 참 벌써 받았다는데 그러네 한두 번도 아니고 열 번이 넘어요. 샌님은 그동안 받은 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짤렁짤렁 흔들어 보였습니다. 에이 준 적이 없는데 받긴 언제 받았다고 그러시오 기분 나빠서 못 살겠네 꼬간 단량 받으시오 이러면서 단량을 마당에 던지고 가더랍니다. 도깨비가 이렇게 나오니 샌님도 할 수 없었지요. 주는 대로 그냥 받는 수밖에요. 도깨비란 놈이 뭐든 잘 까먹는다더니 정말이지 뭐예요. 그런데 돈 꼬간 건 안 까먹고 돈 갚은 것만 까먹으니 참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도깨비에게 날마다 단량 씩 얻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쪼들리던 살림이 차츰 차츰 넉넉해졌습니다. 도깨비 덕분에 잘 살게 되었으니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묵을 잔뜩 쑤놓고는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도깨비는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 많은 메밀묵을 개눈 감추듯 뚝딱 먹어 치우고는 배를 띵띵 두드리며 이렇게 맛난 메밀묵은 처음 먹어보네.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방 한구석에 있는 다듬이 방망이를 보고 저 방망이는 너무 작아 못 쓰겠네. 나한테 좋은 방망이가 있는데 하나 갖다 드리지요. 이러는 겁니다. 이튿날 저녁에 도깨비가 왔어요. 새님 어제꺼간 단량 받으시오. 그리고 방망이도 여기 있소. 새님이 마당에 나가보았더니 돈 단량에 방망이까지 하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큼지막하고 반질반질한 게 쓸만하게 생겼어요. 새님은 그 방망이로 뚝딱뚝딱 다듬이지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배가 출출해서 찰떡이나 하나 먹었으면 좋겠네 하고 중얼거렸지요. 그랬더니 찰떡 한 개가 어디서 툭 튀어나오더래요. 그 방망이는 도깨비 방망이였던 겁니다. 새님은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려서 새 집도 만들고 새 옷도 만들고 갖고 싶은 건 뭐든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저녁에 도깨비가 단냥과 방망이를 또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방망이와 단냥을 주고 갔어요. 그날부터 새님은 날마다 돈 단냥에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씩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엔 도깨비 방망이가 하도 많아서 이방에서 대굴대굴 저 방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녔지요. 그런데 하루는 저녁때가 되어도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오늘은 좀 늦게 오려나 하고 기다렸는데 영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오던 도깨비가 오지 않자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새벽 역이 되니까 밖에서 새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반가워서 얼른 나가보니 도깨비가 와서 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왜 우니 지금 도깨비나라 임금님한테 벌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벌? 무슨 벌을 받았기에 집에 있는 돈이며 방망이며 죄다 남을 줘서 살림을 거덜른 죄를 지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 새님은 안쓰럽고 미안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훌쩍훌쩍 울면서 문 밖으로 나서다가 뒤를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새님 지금 벌 받으러 가면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어제꾼 돈 단량도 못 갚고 방망이도 못 주고 그냥 가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보통 옛날 이야기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많지만 배꼽을 잡게 만들 정도로 웃긴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도 교훈이 빠지지 않지요? 어릴 때 그냥 웃어 넘겼던 이야기를 어른이 되어 읽었을 때 새로운 교훈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 또한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답니다. 단순히 줄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닌 그 이야기에 담긴 새로운 속뜻을 통해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옛날 이야기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